안녕하십니까 꿈격 있는 집사 위집사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요즘 집사 알바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바 경험도 많고 또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반려동물 집사 알바가 딱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이집사로 변신해서 제 온 마음을 다해 반려동물을 돌보고자 합니다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꼬대 문관 옆에는 거위가 꽥꽥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되게 춥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제가 돌볼 반려동물은 야합니까 저 개 좋아합니다 야 이름이 뭡니까 얘는 금동이라고 그런데 제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동물은 우리 금동이가 아니고 또 있습니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야 아이고예 자 한번 보시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징수입니까 예 예예 순심이라고 예 미니피그입니다 미니피그 아니 무슨 미니피그가 이마이 큽니까 애완으로 키우는 돼지 중에 이렇게 큰 돼지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순심이를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몸이 지금 많이 커지다 보니까 계속 누브가 잠만 잡니다 이거 우리 순심이 밥도 좀 챙겨주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운동도 좀 시키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좀 놀아주고 우와 야 순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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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손님도 멋있다 자 돼지집 청소해야 된다 야 이 자식 잘 자네 이야 돼지가 잠만 자네 잠만 자 돼지 팔자가 삼팔 짤새 아 팔꿍 살자네. 오, 만지니까 반응을 하네. 순심아, 춥제 이거 내가 딱 붙여줄게. 아이고, 따끈따끈하고 좋네. 오늘 팔자에 없는 돼지 돌보기 안에 돼지 돌보기. 순심아, 사장님이 너하고 너하고 놀아라 카는데 내가 너하고 뭐하고 놀아? 너 옛날 이야기 좋아하나? 난 시가 옛날 이야기 찾아서 들려줄게.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옛날에 엄마 돼지와 함께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늘 잠만 자는 깨울은 뱅이 첫째는 벽집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너네 인마, 너네 맨날 잠만 자고. 아이고, 재밌지? 아, 마이. 뭐하고 놀아? 돼지 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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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만지니까 좋아하네. 이번에는 제가 순심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겠습니다. 오, 솔레. 오, 솔레미야. 스탄 프론테 앞에. 스탄 프론테 앞에. 스탄 프론테 앞에. 하, 하, 하. 내가 아주 많은 거고, 여호하고. 사장님, 그거 뭡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돼지 등 이렇게 긁어주고. 예. 안마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아, 이게 돼지 등 긁기입니까? 예. 아, 그러면 좋아합니까? 예, 시원하게 좋아합니다. 어허. 아이고, 순심아. 그래, 존나 이놈아. 아, 이 자식아. 그래, 그래. 이렇게 다리 밑에를 긁어주면 돼지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다리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오, 맞네. 예. 다리 밑하고 이런 데 되게 가려운 모양이다. 그렇죠?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한번. 그래야지 오늘 이거 순심이를 제대로 지금 돌보는 게 안 되겠습니까? 사장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어휴,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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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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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어휴, 어휴, 어휴. 그래, 그래. 순심이 많아. 어, 어, 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 일 났다. 어휴, 사장님. 이 순심이 일 나뻐다 마. 그래, 그래, 그래. 등등 긁어주고 아저씨가. 아, 그래. 아이고. 기분이 좋아서 막 뻘뜻 일 났구나. 어. 와, 이 털이 억수로 센 그 털이네. 오, 털 봐, 이거. 털이 완전히 이게 뭐. 나이론 빗자루 같아. 그래, 그래. 금동이도 같이 왔네. 아이고. 이야, 아이고. 개하고 돼지하고 사이에 억수로 좋네요,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순심이 콩에 받칠 뻔했다. 순심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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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밥 갖다 줄게, 밥. 밥 갖다 준다고. 돼지가 단점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눈에는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순심이가 덩치가 저렇게 커도 우리 사장님 눈에는 억수로 아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 뭐 객지에 잠시 나가 있을 때도 우리 순심이가 오늘은 뭐 어떻게 지냈나? 한참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 묵는 밥을 먹어요? 네, 밥만 풀려도 아기 좋아합니다. 이거 사람하고 묵는 게 똑같답니다. 세상에. 이 만큼 하면 됩니까? 아이고, 이거 좀 더 꺼야 됩니다, 이거. 이거는 오늘 나온 반찬인데 특별히 우리 순심이를 위해서. 오, 뭡니까? 고구마 튀김입니다, 고구마. 우와, 맛있겠네. 한번 먹어봅시다. 음,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 튀김입니다. 음, 이거 순심이 줍니까? 예, 맛있지. 음, 순심아. 기다리라. 순심아, 네 밥 없다. 순심아. 자, 자. 자, 순심아 밥 먹으라. 아이고. 아, 그래, 그래. 아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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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는다, 어이구, 잘 먹는다. 어이구, 잘 먹는다. 그래. 먹는 소리가 억수로 맛있게 들리는데. 맛있나? 이게 또 고구마 튀김물 좋아하는 가베. 이거 식성이 내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 내 옆에서 먹다가 깨뜨려 먹을까 싶어갖고 자꾸 뒷걸음질치하고 저리로 갖고 간다, 이 음식을. 어, 발로 차뿌다 밥그릇. 사람이나 돼지나. 이거 뭐 먹는 게 뭐 어디에 똑같네. 밥 좋아하고. 야, 너 밥을 먼저 안 먹고 반찬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 야, 우리하고 조금 틀리네. 포크레인으로 뭐 어디 뭐 밥이래 퍼 담는 것 같다. 야, 잘 먹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동아. 기다려. 너 이거 기다려? 기다려. 얘는 기다리잖아. 아, 그러네. 네. 자. 어, 순심아. 기다려. 기다리는 것 같은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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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먹으네. 이게 차이입니다, 그냥. 개보다 돼지는 좀 더 이기주의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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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꼭 떨어진 밥을 마주먹고. 옳지, 옳지, 옳지. 됐다. 가가 운동 좀 하자. 가자, 가자. 이놈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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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디, 어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운동해야지. 가자, 가자.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이제 안 갈려고 하네요. 야, 야. 가자, 가자, 가자. 순심아, 가자. 순심아, 가자. 순심아, 가자. 산책 가자. 야, 이 순심이가 이게 뭔가 이래 산책하다가 지금 사색을 하네, 사색. 이야. 아, 누구 있는 겁니까? 아, 우리 아빠 변을 보고 있는 거구만. 아유,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오, 안 밀린다, 이거. 가자. 순심아, 가자. 아유. 됐다. 아, 오늘 집사 고생하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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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고, 꼬리 귀엽다. 아이고. 축하 오, 안 밀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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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저나. 그래. 꿀꿀꿀 가자. 꿀꿀꿀.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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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순심이 가자. 아, 이따. 아이고, 힘들어. 순심이 욕봤다 순심아 다 왔다 순심아 아따 산책 우리 잘했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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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올라가자 하하하 산책 끝 이야 으취 탁 탁 탁 탁 탁 탁 야야야야야야 하 와 아이고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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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심아 고리 찾아 효자 고리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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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구구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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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구 어구구 야 또 이런 또 짐승은 첨 만대 지 입을 지가 누울 자리를 지가 다 따라서 또 탁탁 패고 어구구구 야아 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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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